안녕하세요. 프로맨스의 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락비의 비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더스타 화보촬영을 하려고 만났고요. 저의 앨범을 프로듀싱해 주신 비범님, 형규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저랑 형규가 그 이츠님의 곡 작업을 하게 되어서 지금 상태는 이제 가이드가 완성이 됐고 이제 되게 곡은 분위기 있게 또 이츠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는 좀 한시름 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츠님의 곡을 좀 더 멋있고 분위기 있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곡의 컨셉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약간 센치한 분위기의 곡이고요. 이츠씨가 한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장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맞아. 아직 가사가 딱 극세가 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곡의 분위기만 말씀드리면 아, 키워드를 하나씩 너부터 하자. 응. 귀여워. 섹시. 섹시. 내가 생각해볼까? 오우와우. 아, 외로움. 저는 공감. 올해 나오는 전이츠의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좋은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